안녕하세요 네 이정승관 쓰고요 네 삼천부와 가시 음악 나갑니다 자 연결해서 비대리 나간 삼천부에 부산배를 떠나간다 어른말을 불러놓고 떠나가는데 이제 가면 오실가자 일원이요 일원이요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네 삼천부의 본향으로 일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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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Enfin 사장에 소복장 난 아저씨 정기 전하님이시여 이배타면 부산바삼 어디던지 가련만은 기다려여네 기다려여네 참 좋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우리